어젯밤 롱비치 지역에서 할로윈 파티를 하던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부상을 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롱비치의 한 가정집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해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롱비치 소방국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45분 2700블락 7가에 위치한 가정집에서 할로윈 파티를 하던 도중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운타운에서 동쪽으로 2마일 떨어진 장소며 총격 현장은 가정집과 비즈니스가 섞여 있는 곳입니다. 현장에는 할로윈 커스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구조대원들은 총격 사건이 일어난 주택 바로 옆에 있는 네일샵의 마당에서 총상을 입은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사건 당시 스무발에 가까운 총성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인해 3명의 성인 남성이 목숨을 잃었고 9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7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이 총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중 5명은 목숨이 위태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동기는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용의자는 도주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용의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어떤 종류의 파티였는지에 대해서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할로윈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으로 인해 시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심원입니다.